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웃돌면서 달러 예금자와 대출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금을 넣은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은 환차손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달러 예금을 넣은 사람들은 10%에 가까운 수익을 얻고 차익을 실현할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1,2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중반 1,100원대를 하회했고 이후 다시 1,200원을 돌파해 급상승했습니다. 신한, 국민하나, 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은 12월 말 현재 3조 4,970억 원입니다. 환율이 낮았던 시점에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꽤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달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면 갚아야 할 돈이 더 많아지는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어 울상입니다. 환율 상승이 본격화된 지난해 상반기 이후 달러 잔액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6,580억 원이나 됩니다. 금감원은 달러 가격이 오르면서 외화 대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금보다 추가로 환율이 오를 경우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이 큰 시기에는 환해지 보험에 가입하거나 선물한 계약을 통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1,3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것과 반대로 1,130원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달러 변동성이 현재보다 커지면서 달러 가격에 따른 희비 쌍곡선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